다음 소식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중국으로부터 미인증 체온기를 수입해 국내 판매한 60대 A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체온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수입허가가 필요 없는 기름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해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량 판매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불법 수입업체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